주제인데 완전히 1부터 100까지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기타 1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만약에 혼자 만든다면? 3개월이요. 혼자 만드니까? 아이고 오래 걸리는구나. 그럼 뭐 이렇게 완전히 바짝 마른 걸 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20년 말린 거예요. 내가 사다 놓은 지 20년 된 거. 아. 말리는 것도 보통 가정집에서 할 수 있어요? 건조실이 있어가지고 365일 불을 떼고 제습기 넣어가지고 습기 빼고. 아이고 와. 정말 정말 진짜 금이야 오기야 해가지고. 네. 그렇게 저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비싼 기타. 세계 최고 비싸다 그러는데 이유는 뭔가요? 어디에 기준이 있나요? 글쎄요. 그거를 어떤 꼬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말하자면 예술음악을 할 수 있는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도 악기는 물건이니까 상품이니까 그거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최고의 기준. 그런데 이제 좀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고. 말하자면 지금 현재 바이렌 같은 경우 뭐 스타라디바리우스가 제일 좋다 그러는데. 네. 또 그거를 그렇게 제일 좋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긴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대충. 그래도 이제 스타라디바리우스는 이제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싸군요. 제일 비싼 게 한 얼마 정도 하나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봤는데 5천만 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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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엄태용 선생님께서 만드신 기타를 제일 비싸게 파신 건 얼마인가요? 저는 이제 비싸게 판 게 없고. 네. 뭐 500만 원 수준으로. 와. 와. 그것도 정말 상당하네요. 아. 그 저기 일본의 세계적인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교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뭘 서로 교류하고 뭘 배우는 건가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의견 나누고 만드는 거. 어떤 방법으로 하나 뭐 이런 걸 같이 의논하고 그러죠. 보통 그 유명한 그 음식들은 정말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준다는데 그런 걸 막 서로 기밀일 텐데 그걸 막 서로 교류해도 돼요? 그런데 뭐 가르쳐줘도 몰라요. 또. 아. 어차피 아는 사람만 아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 가주호 사토분이나 마스무라 그분들하고는 어떤 걸 배우셨어요? 가르쳐주시고. 꼭 무슨 뭐 어떤 걸 배웠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느낌 이런 거를 이제 서로 받는 거지. 네. 만드는 거는 뭐 그 두 분이 다 뭐 저나 다 똑같이 잘 만드는데. 네. 말하자면은 뭐 정보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조금씩 필요한 거죠. 아. 그 가주호 사토 씨는 이름만 봐서는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독일에 계신. 아니. 그 사토는 이제 독일 아니 일본계. 일본계 독일 사람.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원래. 네. 아. 정말요? 네. 아버지가 이제 한국인가 우리나라가 익산 거기뿐이에요. 아. 이야. 자랑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영국으로 가가지고 호세 루비오라는 유명한 사람한테 이제 배우고 벨기에를 거쳐서 독일에 지금 정착하고 있어요.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4살이 아래요. 아. 그러면 60대 한 초반 정도 되셨겠네요. 그분은 어떤 기타를 서로 똑같은 조건 똑같이 말린 똑같은 종류의 나무로 똑같이 만들었다. 그래도 소리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르죠. 왜 다를? 어디서 달라지나요?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아마 센치를 똑같이 해도. 이게 사람이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먹는 좋아하는 음식만 다르고 또 이제 밥 먹는 숟가락질하는 습성이라든지 젓가락질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틀리니까 나무를 깎는 방법도 틀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좀 조금 턱 깎어야 되는데 힘을 어디서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처음부터 힘을 주느냐 중간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만들어도 똑같지가 않은데. 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그렇죠. 그게 어떤 0.00, 0mm까지 똑같이 한다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네. 기분에 따라서 틀리지거든요. 아.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요. 그럼 뭐 아버님께서 그 엄선생님의 선친께서 기타를 만들 때 이제 어떤 그 장인정신이랄까요? 꼭 이럴 땐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든가 이런 말씀하신 것 있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게 없고 그 당시는 이제 수량을 좀 많이 만들었을 때고. 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 선생님은 왜 그럼 많이 안 만드세요? 저는 이제 좋은 악기 말하자면 이제 이게 악기가 살아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만들어놓고 죽으면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유명해지더라고요. 지금 명기를 하고 있는 악기도 전부 다 타게 하신 분들이에요. 고장이 좀 잦아도 소리가 진짜 끝내주는 그게 좋은 기타인가요? 아니면은 소리가 최고에서 약간 모자라기는 한데 튼튼한 게 항상 일률적인 소리를 내는 게 좋은 기타인가요? 고장이 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30년까지 했더니 말려요. 보통 가구는 가구는 습기만 빠지면 견질이 없어요. 그렇죠. 틀어지거나 벌어지는 게 없는데 악기는 습기가 빠지고 그 이상의 숙성이랄까 이게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울려줘야, 공명을 해줘야 되니까. 정말 그러면은 비싼 악기는 장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잘 만들었기 때문에 비싼 것도 있지만 오래 말린, 몇 십 년 말린 건 나무로 했느냐. 그거는 사실 속일 수 없나요? 있죠. 속일 수. 그러면은 그야말로 귀가 밝은 사람만이거든요. 모르죠. 말하자면 그 나무를 20년 된 나무, 30년 된 나무를 보고 이게 몇 년 됐다고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자신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속였다고 해도 내 악기가 망가지면 망신스러운 거죠. 그렇구나. 자, 오지혜의 문화야 놀자. 오늘 그 사람의 문화시선에서는 한국산 명품 기타를 만들고 계신 기타 장인 엄태흥 선생님 모셔서 기타와 함께한 인생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오지혜의 문화야 놀자. 지금 제 옆에는 43년째 수제 기타 만드는 일, 그 외길을 걸어오고 계신 기타 장인 엄태흥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엄 선생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 신지혜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기타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그럴 텐데 그런 과정하고요. 그 소리를 만드는 그 비법이라든지 그 차이를 어떤 작은 차이에 따라서 명품 기타냐 아니냐가 판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비법이 좀 알고 싶네요. 지금까지 만드신 기타들 중에 그래도 제일 명작이라고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보통 그렇게 명품 제작하시는 분이면 주문 제작일 텐데 어떤 분의 기타인지도 궁금한데요. 앞으로는 어떤 소리가 나는 기타를 만드시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기타를 초보자가 처음 고를 때 어떤 식으로 골라야 하는지 좋은 걸 골라야 되는데 가서 막 두드려볼 수도 없고 어떤 소리가 좋은 기타 소리인지를 모르니까요. 기본음을 잡아서 그 소리를 들어보고 골라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물어봐 주시는 거죠. 재밌네요. 첫 번째 분 말하자면 제작 과정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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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열고 해주세요. 처음에 나무를 샀다. 그 다음에요. 우선 네크를 만듭니다. 손잡이.